가수 신해철이 별세한 가운데 가수 강월레가 고 신해철 추모 분위기를 비난하는 글에 공감을 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지난 28일 한 SNS 사용자는 평상시에 노래 듣지도 않다가 꼭 누구 죽으면 마치 지인인 마냥 이라는 글을 게재했는데요. 이에 강월레는 공감 100%라며 동주하는 댓글을 달아 네티즌들 사이에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. 또한 일각에서는 강월레가 고 신해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애도 행렬에 동참하는 군중심리를 지적하는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.